잠시만 터비 한 번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다시 한 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이나 미래야! 안녕하세요 TWICE입니다 아까 멤버 개개인 소개를 안해서 한 분 한 번씩 인사해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TWICE 정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미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산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다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쥬입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옹호입니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요즘 일요일마다 SBS 인기가요 요시를 하고 있고요. 아 그럼 방금 MC 보시고 넘어오신 거예요? 네. 또 개인 활동하는 분들 계세요? 저는 추석집으로 상상극장 우리들은 설레게 하는 리플이라고 드라마를 찍었어요. 추석 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9월 15일 11시에 꼭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JYP 네이션 콘서트 투어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까지 하고 왔고요. 그리고 11월에 태국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며칠 남아가요? 10월 9일 2일인가? 정답. 자세한 번 홈페이지를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컨셉을 통해서 11월 9일 2일이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저는 트와이스 분들이 서바이벌로 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바이벌 하시면서 가장 힘드셨던 일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가장 친했던 연습생 친구들인데 같이 경쟁을 하려니까 다 1대1대1 이런 미션들도 많았고 그래서 그 경쟁하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방금 들었던 곡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 뭐 타이틀곡으로 활동을 했던 곡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곡인지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 곡이 방금 말씀해주셨던 16이라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미리 공개했던 곡인데 다시 해주라고 방금 남자가 저한테 고백했던 그런 얘기를 다시 해달라고 계속 듣고 싶다고 그렇게 하는 곡입니다. 들어주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다음 곡은 어떤 거 드려드릴 건가요? 다음은 저희 트레이벌의 수록된 곡인데요. 소중한 사랑이라고 박지윤 선배님을 저희가 리메이크한 곡이에요. 이 곡도 정말 박지윤 선배님의 곡을 리메이크한 곡입니다. 이 곡도 정말 좋은 곡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트와이스의 다음 무대 초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